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? 안 듣고 있어요 누구 보러 오신 거예요? 저 연준이 그럼 우리 연준이 얘기 한마디 할까요? 아 진짜... 내가 진짜 노래 좋아했는데 진짜 너무 좋다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? 아무것도 안 듣고 있어요 오늘 누구 보러 오신 거예요? 수빈이요 수빈 오빠에게 한마디 할까요? 동생이긴 한데... 아 누나 오빠 아니구나 너무 열심히 해서 고맙고 항상 사랑해요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? 두바뚜 와리와리요 최애 누구예요? 저 혜닌카예요 서울플레이요 오늘 누구 보러 오셨어요? 오늘 연준이요 오빠 화이팅하고 다음 편집 때 봐요